날아가... 나 지금 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흠...이거 빨리 갈 수 있어 자 제발.. 기와나 제발! 제발!! 제발 뛰어!! 제발 뛰어!! 기와나 갈 수 있어!! 가닐먹치라아아아아아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도오오욱 눌러어어어 짜앗악 점점이 있어야된다고 비 번에 두번째 0이래요 두번째 0이라고? 내가 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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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어허 야야야 너 잘만났다 야 오여오여오여 야 왜이렇게 못찾아 야 나하나찾은거같애 지금 잘찾아봐 꼼꼼히 봐봐 아 잘찾아봐 빨리 그래줘 아우 미치겠네 이거 슈퍼 누르고 다녀 그리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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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가 너무 잘생겼어 비밀번호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게 어딨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큰일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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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벅거린다 큰일났다 아 이거 큰일났다 버벅거린다 아 지금 아까 열았던건데 돼지 ACC 잠시만요 왜 이래? 왜 이래? 비위본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비위본으로 모르겠어 여러분들 진짜로 비위본은 어디있는거야 빨리 찾아야겠다 기본에 집중해서 찾겠습니다 오늘은 이 피아노방에 있을거같은데 저항포지션 좋습니다 저항에 피가 안들어오고 이게 데미지가 안있거든요 저항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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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나약감 헤어쿠션 됐어 아 우리 애들이 비비본을 잘 못찾아 여러분들 나밖에 못찾은거같아 지금 미쳐버리겠네 여기없고 여기없고 자 어디오자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 있을수도 있거든 탁 아 여기 없을거같은데 자자자자 아 비위본 진짜 어딨지? 여기있나?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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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구요 자 자 요게 야 비본을 빨리 찾으라구 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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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상자가 막혀있냐 여기? 우리 2층에 좋고 자자자 오씨 좋고 오씨 좋고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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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 다 보여 앗핳핳 settings 하하핳하하하핳 하하핳 아 doo킴이 잘 Pakistan benefiting 单 좋았어 여기 좀비를 따돌렸으니 비류본을 찾아야 doen 있습니까? 근데 비밀번호가 진짜 없다 흐놨는데 이거? 이건 가짜일텐데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놓은거여 비번이 이거 너무 없어도 너무 없는거 아니야 이거? 없고 없고 저기 위에 있나? 잠깐만요 올라가보죠 비번이 지금 상자는 다 열어본거 같은데 비번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이게 맞을지도 모르잖아 잠깐만 첫번째, 네번째, 세번째 세번째 아 세번째가 두개일일이 없잖아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두번째가 아 비번 아 진짜 미치겠네 내려가보자 빨리 아 이거 큰일났는데 이거 비번의 행방을 못찾겠어 여기 안에있나? 그럴 수 있겠다 어? 왜 못들어가 오케이 어? 뭐야 이 아래에 뭐있어? 오! 야! 비번 찾았어 오케이 비번 찾았어 야 저런데 숨겨놨네 세번째, 네번째인가? 이칠, 마지막 이칠이야 세번째, 네번째 찾아봐 오케오케 아 이런 아래에다, 이런 아래에다 숨겼네 또 천재야 천재 오케오케 두번째 찾았다고?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야야야야야야 여기 다닐 어 나 찾았어 나 찾았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요로아 구해줄께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야야야 요로 죽었어 야야야야야 좁은 애기 남부 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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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은 비밀부터 두 개를 들어야 되겠네 일단 첫 번째 1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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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하에서 만나자 지하에서 만나자고 지하에서 만나자고 좋았어 좋았어 여보세요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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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씨 씨 씨 씨 씨 야 야 쿠모님 어딨어? 야 버리고 왔어요 야 버려 버려 야 야 야 비번 빨리 내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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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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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다 찾았어? 다 찾았어 다 찾았어 좋았어 좋았어 1 0 0 2 7 7 1 0 2 7 1 0 2 7 1 0 2 7 1 0 2 7 1 0 2 7 오케이? 저기 지하 나가야지 잘 됐네 쓰는 마 agriculture 하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중생 지하 하아 역시 그래 말고 Außerdem 이게 주먹이고 이게 보자기고 가위가 이거 때리는거 가위 바위 보 오! 오 뭐야 가위 바위 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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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소리 하는거야 빨리 해 혼자 따른건소 혼자 따른건소 그래 그래 잘가 파이팅 파이팅 자 문으로 떠 왜 왔어? 왔어 고 다같이 나갑시다 다같이 나가면 흩어지자 고고고고고고고 흩어져오 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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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본을... 조용히 말해! 알겠어요. 나 가자고! 비본하니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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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돼 램프 좀 켜줘 가자 고고고고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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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고! 안 돼 안 돼 야! 야 비본 이메일 갈 시간이 없어 뛰어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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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가 똑똑하다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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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할! 이런 젠장할! 야! 도로마! 어어! 들어 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오 어지러워야 돼 조용히 말해 조용히 말해 조용히 말해 조용히 말해 저 10분 날아오라고 그러니까 아.. 여기가 보이죠기 쉿 쉿 쉿 오케이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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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클 자아 누지 갔지? 지금 누지 갔어 3층으로 올라가서 제가 따돌리고 간다고 바로 와 지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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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으로 가 3층 와봐 유인해야 돼 유인 3층으로 올라가서 1층으로 떨어지는 문이 있거든 이쪽으로 한 번 따돌린 다음에 존 냈뜨미 이기거든 이쪽으로 떨어질 거야 이쪽으로 오케이 한 번 유인하고 오자 살아야된다? 야아!! 좀비! 어딨냐? 어디왔냐? 야 좀비! 뭐야? 왜 가만있지? 다 보여 좀비!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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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3층 3층!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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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3층 3층! 야야! 야 빨리 뛰어! 야야야! 야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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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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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가야 돼 내리고 가야 돼 내리고 가야 돼 야 1층으로 와 1층으로 1층으로 뛰어 1층으로 뛰으라고 빨리 뛰어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2층! 2층으로 오라고 좀마 좀 들어라! 요기요기요기 뒤뒤뒤뒤뒤 야! 따아악! 이해찬야아서아! 자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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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예 어린이속은 좀비야 때려봐 때려봐 어 요 요 으 으 아 이런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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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기와나 제발 제발! 제발 뛰어! 제발 뛰어! 기와나 갈 수 있어! 으아! 따 미쳐라 짜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제발 제발! 아느님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따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연구소 나가야돼 빨리! 연구소! 어 뭐야 어 나 뭐야 나 버벅거리고 개쩌라 야 이거 왜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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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아악! 미쳤다 미쳤어 야! 어 어 어 제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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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어딜 따라와 오 따라온다 прил 제발 할노니 아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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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발 제발 따라오셔! 야 어떻게 따라오는거야! 어 됐다! 어 됐다! 어 살았다! 어 살았다! 근데 멈췄어 됐다 살았다 뭐야 따라오는거 아니지? 어 살았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잉여맨이 도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발 어 뭐야 제발 와 뭐야 야 야 잠깐만 야 잠깐 멈췄어 네 이렇게 해서 아저씨 아저씨 타세요 아 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유 고생하셨네 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산행 패러디 아오니 저택 컨텐츠는요 이렇게 해서 재미난게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자 좀비님도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야야 야 기체도 부시냐 그걸로 아 아 아 와하하하하하 하하하 네 이렇게 해서 네 아버님 통제츄 끝났으세요 여러분들 sabes 재미있게 해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 후후후..